에월 한담산책로 에월 한담산책로 아 바다 색깔 진짜 죽이네 이 길이가 한 1.2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예쁜 길인 것 같아요 아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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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анд 네 아 네 와 도로 끝내주게 사놨다 와 물 색깔 진짜 죽이네 요거 그렇게 해봅시다 이거 아직 이렇게 해놓으면 할 수 있어 이러는데 그리스도 방송에 예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닷가 해변 따라서 산책하기 아주 좋은 길입니다.